남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시의 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문 좋은 배 정이 벗겨 사파하야 소음파리고 물붙고 삶다가 꿀러 푹 삶아 펴서 시켜 실백 흩어스라. 원형문 좋은 배를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내등분한 후 속을 발라낸다. 물을 붓고 배를 삶다가 꿀을 넣고 푹 삶은 다음 퍼서 씻기고 잣을 띄운다. 조리법입니다. 1. 배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내등분한 후 속을 발라낸다. 2. 물을 붓고 배를 삶다가 꿀을 넣고 푹 삶는다. 3. 이를 식히고 잣을 띄운다. 가장 심플한 형태로 되어있죠. 네. 4. 4. 5. 5.